오! 캐스퍼 빨라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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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cm로 하이요 반가워요 자 오늘 엄청난 분 모셨어요 오늘 래퍼 QMC를 모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캐스퍼라디오 들어오는 분 알죠? 들어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옆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진짜 비스메이저분들을 모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분들 바빠가지고 바쁜데 1시간 2시간 겨우겨우 내가지고 와주신 거니까 빨리 고요라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의 다른 곳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여기서는 막 센서 없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와가지고 많이 듣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캐스퍼라디오 들어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전방송이죠 이거는 이거는 사전방송이고 여러분들을 조금 더 많이 위치하기 위한 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서 오늘 진짜 모시기 힘든 래퍼 QM님 모셨으니 다시 한번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된다 래퍼 QM님 모실수